오늘은 비가 멈췄습니다. 날씨가 화~~창합니다. 엔진 수칠 660 엔진톱으로 통나무를 켜볼까 합니다. 켜서 조금 전에 켰는데 이게 벌레가 먹었습니다. 이놈들은 낙엽송 판재들 소나무 판재들입니다.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합니다. 준비 중입니다. 잘 보십시오. 엔진톱으로 제재소에서 나온 것처럼 멋지게 켜보겠습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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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장 나왔습니다. 2장 남았습니다. 7,7660 엔진 탑에 7,7660 엔진 탑에